안녕하세요. 책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입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장편소설 그리스인 조르바는 카잔차키스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준 작품으로 호쾌한 자유인 조르바가 펼치는 영혼의 투쟁을 풍부한 상상력으로 그려내며 사려깊은 현자의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조르바는 카잔차키스가 자기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꼽는 실존 인물이라고도 하죠. 현대의 그리스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20세기 문학의 구도자로 불리는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1883년 크레타 이라클리온에서 태어났습니다. 터키의 지배하에서 기독교인 박해 사건과 독립전쟁을 겪으며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이런 경험으로부터 동서양 사이에 위치한 그리스의 역사적 사상적 특이성을 체감하고 이를 자유를 찾으려는 투쟁과 연결시킵니다. 조르바는 온갖 고생이 찌들어서 주름진 얼굴을 가진 키 큰 노인입니다. 직업도 없이 곳곳을 떠돌며 닥치는 대로 억센 일을 해서 먹고 살아온 남자지요. 때때로 산투르라는 악기를 연주하고 광산에서 일하기도 합니다. 책상에 앉아 글을 읽으며 머리로 사는 죽은 지식인이 아닌 온몸으로 인생을 부딪히며 살아가는 자유인 조르바 그는 종교, 이념, 사상은 물론 타인으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조르바는 가슴에서 나오는 대로 거친말을 쏟아내고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자유뿐이지요. 조르바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적지를 찾아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말합니다. 자신 안에 숨은 나를 찾는 과정 타인의 자유를 범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욕망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길이 바로 자유라는 것이죠. 조르바는 이를 실현해내는 진정한 자유의지의 소유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주의와 시적 정서가 공존하는 이 작품에서 조르바는 지식인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깨달음을 찾습니다. 이성이냐 감성이냐를 택해야 할 때 조르바는 본능에 힘입어 자신의 길을 결정하는데요. 반면에 작품 속 나는 책과 지식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나는 문명에 갇힌 현대인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작가 카전차키스는 조르바라는 인물의 의식과 생활을 나와 같은 현대인과 대비하며 왜곡된 세상을 풍자하고 비판했습니다. 세계를 뛰어넘어 변치 않는 인간 진리를 그린 이 작품은 정반대 인물의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중첩되어 흘러갑니다. 이성적 행동과 본능적 행동 고용주와 고용인 젊은이와 노인에 대비되는 삶이 유쾌하게 때론 가슴 점이도록 감동적으로 펼쳐지죠. 현대 그리스 문화의 영역을 뛰어넘어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생각하게 만드는 수작 그리스인 조르바 그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베스트트랜스 옮김 바랭 더 클래식 조르바를 처음 만난 건 피레에프스라는 항구도시였다. 날이 밝기 직전이었는데 밖에는 비가 내렸고 나는 항구에서 크레타 섬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유리문을 닫았는데도 북아프리카에서 불어오는 시로코 바람이 파도의 하얀 포마를 카페 안으로 몰아왔다. 카페 안은 발효한 셀비어 술과 사람 냄새로 가득 차있었다. 유리창은 추운 날씨 때문에 사람들이 내뿜는 숨에 뽀얗게 김이 서렸다. 밤을 그곳에서 보낸 뱃사람 대여섯 명이 갈색 양가죽 지퍼 재킷 차림으로 앉아 커피나 셀비어 술을 마시며 부역해 밝아오는 창 너머 바다를 바라보았다. 거친 물결에 놀란 물고기들이 아예 바다 깊숙이 들어가 수면이 잠잠해지길 기다릴 때였다. 어부들은 폭풍이 잠잠해져 물고기들이 미끼를 쫓아 수면으로 올라올 때를 기다리며 카페에서 북적댔다. 서대기, 놀래기, 홍어가 밤의 여행에서 돌아올 시각을 기다리는 것이다. 날이 점점 밝아왔다. 건장한 덩치에 온 곳곳에 진흙이 튄 늑수그리한 부두 노동자 하나가 모자도 없이 맨발로 유리문을 밀며 들어섰다. 야, 코스턴디. 요즘 재미가 어때? 하늘색 외투 차림에 늙은 뱃사람 하나가 소리쳤다. 그래야 어떨 것 같은가. 아침 인사는 술집에서 하고 저녁 인사는 하숙집에서 하지. 사는 게 이 모양이라네. 일거리가 있어야 말이지. 코스턴디라고 불린 사내가 침을 뱉으며 말을 받았다. 몇 사람은 웃고 몇 사람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불경스러운 소리를 했다. 산다는 건 감옥살이야. 엉, 그것도 종신형이지. 헤이, 피러버글. 카라기즈 극장에서 주어들은 듯한 텁석부리가 말했다. 창백하고 푸르스름한 빛 한 줄기가 카페의 지저분한 창문을 거쳐 손이며 콧잔등 이마를 비추고 내친 김에 카운터 위 술병을 휘감았다. 밤새 술을 파느라 잠을 설친 주인이 빛을 보고 손을 뻗어 전등 스위치를 꺼버렸다. 잠시 가게 안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일제히 희끄무리하게 밝아오는 창밖에 하늘을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가 카페 안으로 들어와 물담배 빠는 소리와 한데 어울렸다. 늙은 뱃사람이 한숨을 쉬었다. 레몬이 선장 어떻게 된 건 아닐까? 아이고, 하느님. 그 사람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바다를 보며 호통을 쳤다. 남의 직도상 말아먹는 너, 이 바다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말이 끝나자 그는 자신의 잿빛 수염을 깨물었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있다가 한기가 느껴져 두 번째로 셀비어수를 시켰다. 자고 싶기도 하고 이른 새벽이라 피곤하기도 하고 적막하기도 했다. 나는 희뿌연 창문 너머로 백고등과 짐수레꾼, 뱃사람들의 고함 소리로 조금씩 깨어나는 항구를 바라보았다. 바라보는 내내 바다와 대기와 내 여행 계획으로 짜인 보이지 않는 그물이 내 가슴을 압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줄곧 큰 배의 검은 뱃머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선체는 여전히 어둠에 잠겨있었고 비는 멎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늘에서 진창 위로 내리꽂히는 빗줄기가 보였다. 나는 검은 배와 그림자, 비와 함께 내 슬픔의 실체를 보았다. 습기로 가득 찬 공기 위에서 비와 우울증이 사랑하는 친구의 모습으로 변했다. 작년이었나, 전생이었나, 어제 일인가. 바로 이 항구에서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한 게. 나는 그날 아침의 빗줄기와 쌀쌀함, 새벽의 어스름을 떠올렸다. 그때도 역시 내 마음은 무거웠다. 사랑하는 친구에게서 조금씩 멀어진다는 건 얼마나 쓰라린 일인지. 깨끗이 헤어지고 나서 아픈 가슴을 달래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을. 고독이야말로 인간의 본 모습이니까. 그러나 비오던 새벽에 나는 친구를 떠나지 못했다.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았지만 이미 때가 늦은 것을 어쩌랴. 나는 친구와 함께 배에 올라 그의 선실에 흩어진 옷가방 사이에 앉았다. 그가 다른 일에 주위를 기울이는 동안 꽤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의 모습을 하나하나 모두 기억해두려는 사람처럼. 푸르스름하고 맑은 눈빛, 앳된 둥근 얼굴, 이지적이면서 오만한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가늘고 긴 손가락을 지닌 귀족적인 그의 손. 친구는 자신을 바라보는 내 시선을 알아챘다. 그는 자기 감정을 숨길 때 늘 그렇듯 나를 조롱하려 했다. 그는 이별의 슬픔을 감추려고 차갑게 웃으며 내게 물었다. 얼마나? 무슨 뜻이야? 얼마나? 라니. 머리에 잉크를 뒤집어 쓰고 종이를 씹으면서 얼마나 더 있겠다는 거야. 왜 나와 함께 가지 않는 거지? 저 멀리 카프카스에 위험에 처한 수천만 동포가 있잖나. 함께 가서 구해주자. 그러다가 자신의 계획이 한심하게 느껴졌는지 웃으면서 덧붙였다. 구해주지 말아야 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자네는 이렇게 말하곤 했잖아. 자신을 구하는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하고 말이야. 그럼 구해야지. 자네는 설교만 하고 말테야? 왜 나랑 같이 가지 않지? 나는 대답하지 않고 저 동방의 신성한 땅, 모든 신의 아버지 프로메테우스가 바위 감옥에 갇혀 울부짖던 땅을 생각했다. 우리 그리스 동포들이 바로 그 바위 감옥에 갇힌 채 울부짖고 있었다. 또 한 번 맞은 그리스인들의 재난이었고 동포들은 하늘에 도움을 청하고 있는 셈이었다. 그리고 나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다. 고통은 꿈이고 인생은 재미있는 연극이라서 천놈이나 바보만이 무대로 뛰어올라 연기에 가담한다는 듯. 친구는 대답을 기다리다 말고 일어섰다. 배가 세 번째 구동을 울렸다. 그가 내게 손을 내밀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어르바, 잭벌레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했다. 눈물, 말, 예의 없는 몸짓, 흔한 우정의 표현들은 남자가 할 짓이 아니라고 여겼다. 서로를 좋아했던 우리들이지만 다정한 말을 나눈 적은 없었다. 우리는 짐승들처럼 서로를 핥히었다. 친구는 이지적이고 냉소적인 문명인이었고 나는 야만인이었다. 그는 자기를 억제하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어울리지 않는 수다와 억지스런 웃음을 지었다. 나도 내 감정을 거친말로 감추려고 했으나 창피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 감정을 산뜻하게 감추지 못했을 뿐이다. 나는 그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했다. 그는 뜻밖에도 놀란 얼굴로 나를 보았다. 섭섭해? 그가 웃으려고 애쓰면서 물었다. 어,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왜? 조금 전에 우리 무슨 말 했지? 우리는 몇 년 전에 이 문제의 답을 찾지 않았어? 자네가 좋아하는 그 일본 놈들이 뭐라 했더라? 후도신, 아타락시아, 위험 있는 침착, 얼굴은 웃지만 움직임 없는 가면, 가면 뒤 실체. 그런 게 우리의 관심이었잖아. 그래, 나는 길게 말하면서 나와 타협하는 짓은 하지 않으려 했다. 내 목소리를 조절할 자신이 없었다. 종이 울리며 선실에 있는 방문객들을 몰아내었다. 조용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슬픈 이별의 인사, 약속, 긴 입맞춤, 다급한 당부의 말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졌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친구는 친구에게 달려갔다. 영원히 떠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작은 이별들이, 다른 이별, 영원한 이별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 같았다. 그때 종소리가 젖은 공기를 가르며 죽은 사람을 애도하며 치는 종처럼 이물에서 고물로 울려 퍼져 나는 몸살이 쳤다. 무슨 불길한 예감이라도 든 거야? 친구가 허리를 굽혀 나지막하게 물었다. 어, 자네는 그런 터무니없는 걸 믿는 거야? 아니, 나는 분명하게 말했다. 그런데 왜 그러나? 그런데 같은 건 없었다. 나는 그런 걸 안 믿었다. 그런데도 두려웠다. 친구는 왼손으로 내 무릎을 살짝 쳤다. 단념하려고 할 때마다 나오는 버릇이었다. 내가 결정을 독촉할 때 내 독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귀를 막고 거절했지만 결국 수락할 경우에는 좋아, 자네가 시키는 대로 할게 우정을 봐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 무릎을 살짝 치고는 했다. 그는 두세 번 눈을 깜빡거리다 다시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는데 내 불안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가 흔히 쓰던 무기를, 폭소와 미소, 혹은 농담들을 사용하는 걸 망설이는 나를 이해하는 것 같았다. 친구는 창피한 듯 말을 멈추었다. 그토록 오래 형이상학적 비약을 농담처럼 여기고 채식주의자, 심령주의자, 신지학자, 엑토플라즘을 한데 묶어 도매꿈으로 넘기던 우리였는데 좋다니? 내가 그의 말꼬리를 잡았다.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고 장난 같은 거야. 자네나 내가 죽음의 위기를 맞으면 상대에게 생각을 집중시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어디에 있든 서로에게 그 위험을 알리자는 뭐 그런 거지. 좋겠지? 그는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좋아. 내가 대답했다. 너무 걱정하지 말게. 텔레파시 같은 건 눈꽃만큼도 믿어본 적 없으니까. 친구는 감정을 너무 드러냈다 싶었는지 서둘러 덧붙였다. 어, 걱정하지 않을게. 그런 게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니까. 좋아.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뭐. 이제 됐지? 됐어. 이것이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우리는 묵묵히 손을 잡았다가 손가락이 뜨겁게 만나자마자 손을 풀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쫓기듯 바삐 걸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를 보고 싶었지만 꼭 참았다. 뒤돌아보지 마. 앞으로만 가는 거다. 이렇게 나를 타일렀다. 인간의 영혼은 육체라는 진흙 속에 갇혀있기에 무디고 둔한 것이다. 영혼의 지각 능력이란 조잡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다볼 수 없다.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다면 우리 이별은 얼마나 다를 수 있었을까. 주위가 밝아지고 있었다. 두 개의 아침이 한 대 뒤섞여 사랑하는 친구의 모습을 훨씬 더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항구에 내리는 비와 축축한 공기 속에서는 친구 얼굴이 전보다 더 쓸쓸하고 굳어 보였다. 카페 문이 열리면서 수염을 늘어뜨리고 다리를 떡 벌리고 선 건장한 뱃사람이 파도 소리와 함께 나타났다. 여기저기서 당기는 소리가 튀어나왔다. 어서 오십시오 레몬이 선장님 나는 구석자리로 돌아가 다시 생각 속으로 빠지려고 했지만 이미 내 친구의 얼굴은 빗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밖은 점점 환해졌다. 무뚝뚝하고 근엄한 표정을 한 레몬이 선장은 호박 묵줄을 꺼내 알을 세워가며 기도를 드렸다. 나는 그쪽을 보지도 듣지도 않으려고 애쓰면서 사라져가는 친구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떠올리려고 했다. 그 친구가 나를 책벌레라고 불렀을 때 불쑥 침일던 분노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그 순간 내가 살아온 인생이 그 한마디 말로 집약된 것에 몹시 화를 내지 않았던가. 인생을 그토록 사랑하던 내가 어찌하여 책 나부랭이와 잉크로 더럽혀진 종이에 그렇게 오랫동안 처박혀 있었단 말인가. 그 이별의 날에 나를 들여다볼 기회를 친구가 준 셈이었다. 속이 시원했다. 병명을 알았으니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애매한 것도 비물질적 대상도 아니고 이름과 형태를 알았으니 싸움이 훨씬 쉬워진 셈이었다. 그의 표정이 내 안에 조용한 혁명을 일으켰다. 나는 내 원고 나부랭이를 내팽개치고 행동하는 삶으로 뛰어들 이유를 찾았다. 나는 이 새로운 인생에 책 부스러기 땀 위는 끼워놓고 싶지 않았다. 한 달 전쯤에 내가 바라던 기회가 찾아왔다. 나는 리비아의 면한 크레타 해안에 폐광이 된 갈탄광산 한 자리를 빌려둔 게 있었는데 책벌레들과는 거리가 먼 노동자, 농부 같은 단순한 사람들과 새 생활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그 여행이 신비로운 의미가 있는 것처럼 들뜬 마음으로 떠날 준비를 했다. 내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결심하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제껏 너는 그림자만 보고 만족했지? 자, 이제는 본질 앞으로 다가가 보자. 마침내 나는 준비를 끝냈다. 떠나기 전날까지도 원고 나부랭이를 뒤적이던 내 눈에 미안성 원고가 들어왔다. 그 원고를 읽으면서 망설였다. 2년간 내 안 깊은 곳에서는 하나의 욕망, 한 알의 씨앗이 꿈틀거렸다. 나는 나를 파먹으며 익어가는 그 씨앗을 내 장기처럼 여겼다. 씨앗은 자라며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밖으로 나오려고 발길질을 시작했다. 나는 그것을 파괴할 용기가 없었다. 정신적인 낙태는 이미 시기를 놓친 것이었다. 원고 뭉치를 들고 망설이다가 문득 허공에서 내 친구의 웃음소리를 느꼈다. 냉소와 사랑이 동시에 느껴지는 그 웃음 가져갈 거야. 가져가고 말고 그러니까 웃을 필요는 없다고. 급소를 맞은 것처럼 화들짝 놀라 나는 아기를 싸듯 조심스럽게 포장하여 다른 짐 속에 그 원고를 넣었다. 그윽 하면서도 무뚝뚝한 레몬이 선장의 목소리가 나에게까지 들려왔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그는 폭풍이 몰아칠 때 칼크선의 마스트로 기어올라 돛을 핥았다는 바다요정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부드럽지만 찰거머리 같지. 바다요정 말이오. 수가 많으면 두 손에 불이라도 붙은 것처럼 얼얼해지지. 어둠 속에서 수염을 쓰다듬었는데 내 수염이 마치 악마 수염이나 된 것처럼 번쩍거리도구먼. 바닷물이 내 배를 덮치고 석탄을 흠뻑 적셨어. 화물은 물에 잠기고 말았지. 배가 기울어지는데 그 순간 하느님이 손을 쓰셔서 벼락을 보내주셨다오. 해체가 부서져 나가면서 바닷물이 석탄을 전부 쓸고 갔지. 배가 가벼워지면서 제자리를 잡았고 우리는 살아났소. 이런 일은 다시는 없을 거야. 나는 주머니에서 내 여행의 동반자인 단태 문고판을 꺼내들었다.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벽에 기대어 편하게 앉았다. 어느 부분을 읽을지 한순간 망설였다. 지옥편에 불타오르는 암흑을 읽어 연옥편에 정화하는 불길을 읽을까 아니면 인간의 희망이 최고의 감정 기준이 되는 대목 나는 마지막을 골랐다. 아침 일찍 고르는 단태의 시구가 하루종일 그 운율을 선물해 줄 거라는 생각에 문고판 단태를 손에 들고 자유를 만끽했다. 이 강렬한 시편으로 고개를 숙이고 하루종일 외울 시행을 결정하려 했지만 문득 누군가 방해를 하는 느낌이 들어 고개를 들었다. 두 개의 눈동자가 내 정수리를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다. 급히 뒤를 돌아 유리문 쪽을 바라보았다. 내 머릿속에는 내 친구를 다시 만난다는 허황한 희망이 불길처럼 솟아올랐다. 나는 기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건만 기적은 없었다. 키가 크고 몸이 호리호리한 60대 노인이 코를 유리창에 대고 나를 찌를 듯한 시선으로 보고 있었다. 그는 납작해진 보따리를 하나 겨드랑이에 끼고 있었다. 냉소적이면서도 불길처럼 섬뜩한 그의 시선은 내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어쨌든 내게는 그리 보였다. 그는 내가 자신이 찾던 사람인지 아닌지 가늠해 보는 것 같았다. 시선이 마주치자 그는 힘있게 문을 열고 아주 빠른 걸음으로 탁자사일에 지나 내 앞에 우툭 섰다. 여행하시오?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에 주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섭리만 믿고 가는 길이요? 크레타로 갑니다. 왜 그러십니까? 날 데려가시겠소? 나는 그를 주의깊게 뜯어보았다. 그는 움푹 들어간 뺨과 강인한 턱 튀어나온 광대뼈 회색 곱슬머리에 밝고 날카로운 눈동자를 가졌다. 왜요? 함께 뭘 할 수 있을까요? 왜 왜 그가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는 못마땅하다는 듯 소리치고는 덧붙였다. 왜가 없으면 아무 짓도 못하시오? 가령 하고 싶어서 한다면 안 된답니까? 자 날 데려가시오. 그 요리사라고나 할까요? 당신이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각해보지도 못한 수프를 만들 줄 아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협박하는 듯한 태도와 격렬한 말투가 일단 마음에 들었다. 수프 이야기도 마음에 들었다. 멀고 쓸쓸한 해안으로 혼털뱅이 같은 친구를 데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수프를 얻어먹고 이야기만 듣는다고 해도 그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닌 뱃사람 신드바드 같은 인물인 것 같았다. 마음에 들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게요? 그가 큰 머리통을 내저으며 다정하게 물었다. 당신도 저울을 가지고 다니는 게요? 매사를 정밀하게 달아보는 버릇 말이요. 자 젊은 양반 결정의 버릇이요. 눈 딱 감고 해버리는 거요. 키 큰 영감이 앞에 버티고 서 있으니 올려다보며 말하기가 힘들었다. 나는 단패를 덮었다. 앉으세요. 셀비어 술 한 잔 하실래요? 셀비어? 그가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뀌고는 소리를 질렀다. 이봐 웨이터 여기 럼주 한 잔 그는 술을 조금씩 홀짝거렸다. 입안에 굴리며 오래 맛을 보다가 천천히 삼켜 속을 데우는 것이었다. 육감주의자로군. 마치 감식과 같아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슨 일을 하시나요? 내가 물었다. 박치는 대로 합니다. 발로도 하고 손으로도 하고 머리로도 하고 하지만 해본 일만 해서야 어디 성이 차겠소. 마지막으로 하신 일은요? 광산에서 일했다오. 이래봬도 괜찮은 광부요. 금속도 어느 정도 알지요. 광맥을 찾고 갱도를 짜는 것도 조금 할 줄 안다오. 갱속으로 내려가도 겁은 안 냅니다. 일도 참 잘했지요. 전에는 십장회진 했는데 불만이라고는 없었다오. 그런데 악마가 끼어들었어요. 지난 토요일 밤에 공연이 한번 그래보고 싶은 마음에 시찰나온 우두머리를 잡아 뱄다오.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 사람이 영감님께 무슨 잘못을 했다든가. 나한테 말이요? 전혀 방금 말한 것처럼 전혀 없어요. 그날 처음 만났는걸요. 그 불쌍한 친구는 나한테 담배까지 권했단 말이요. 그래서요? 그러고 보니 당신은 거기 앉아 묻기만 하네 그려. 지랄병이 도졌다니까 그러네. 젊은 양반 물레방 방앗간 짐 마누라 이야기 아시지요? 물레방 방앗간 짐 마누라 궁둥이를 보고 철자법을 배우겠다는 생각은 당신도 안하잖소. 물레방 방앗간 짐 마누라 궁둥이 인간의 이성이란게 그런거지 뭐. 인간의 이성에 관한 정의라면 꽤 읽은 편이었지만 그 헌텔뱅이 영감의 정의 같은 건 처음 들어보았다. 놀라웠다. 그 정의가 마음에 들었다. 나는 새로 사귄 길동물을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에 벌레 먹은 나무처럼 풍상이 찌들어 있었다. 몇 년이 지난 뒤 파나이트 인스트레티의 얼굴에서도 똑같이 달코 찌든 나무의 인상을 받았다. 그 보따리 속엔 뭐가 들었나요? 음식? 옷? 아니면 연장? 길동물은 어깨를 으쓱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 참 눈치가 빠르군. 미안하오만. 그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길고 거친 손가락으로 보따리를 찔러 보이며 덧붙였다. 아니요. 이건 산투루라오. 산투루? 산투루를 연주하십니까?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산투루를 연주하며 연숙을 돌아다니기도 하지요. 마케도니아에서 전해지는 늙은 산적의 옛 노래도 부른답니다. 그러고는 모자를 벗어들고 바로 베레모 마리에다. 한 바퀴 돌면 돈으로 가득 찬다오. 이름을 여쭤봐도 될까요? 알렉시스 조르바. 키가 크고 마른 데다 머리가 핫케이크처럼 생겼다고 빵집의 사비라고 부르는 친구들도 있다오. 볶은 호박씨를 팔고 다녔을 때는 바사 템포라고 불리기도 했지요. 또 흰 곰팡이라는 별명도 있었는데 그렇게 부르는 놈들은 내가 가는 곳마다 사기를 치기 때문이라고 합디다만 개나 물어 가라지. 그 외에도 별명은 만수만 그건 다음으로 미루기로 합시다. 어떻게 해서 산투르를 연주하게 되었습니까? 스무 살 때였지. 올림포스 산기슬계 있는 우리 마을의 축제에서 처음 산투르 소리를 들었다오. 숨이 멎을 것 같았지. 사흘 동안 밥도 못 먹을 정도였소. 아버지가 어디 아파서 그러느냐고 무습디다. 아버지 영혼이 평안하시기를. 산투르를 배우고 싶어요. 창피하지도 않느냐. 네가 짚시냐. 악사가 되겠다는 말이냐. 저는 산투르를 배우고 싶습니다. 결혼하려고 따로 모아둔 돈이 조금 있었어요. 그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었지만 그 당시엔 아직 어설프고 피만 뜨거웠지요. 결혼을 하고 싶다니 멍청이 같은. 아무튼 있는 걸 몽땅 털고 몇 푼을 더 보태서 산투르를 하나 샀어요.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게 바로 그놈입니다. 나는 산투르를 들고 살로니카로 달아나 터키인 레트셉 에펜디를 찾아갔어요. 그는 아무에게나 산투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일단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답니다. 꼬마 이겨도 뭘 원하나 산투르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발 앞에 엎드리는 게냐 수업료를 낼 돈이 없습니다. 산투르 미친 게로 구만 네 그럼 여기 있어도 좋다 수업료를 안 받을 테니 나는 그곳에 머물면서 1년을 배웠어요. 신이 그 영감의 무덤에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지금쯤 아마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개도 천당에 들어오게 허락하신다면 레트셉 에펜디에게도 천당문을 활짝 열어주셔야 할 겁니다. 산투르를 연주하게 될 줄 알면서부터 나는 전혀 딴 사람이 되었어요. 기분이 안 좋거나 돈이 한 푼도 없을 때에는 산투르를 켭니다. 그러면 기운이 생기지요. 내가 산투르를 켤 때 당신이 말을 거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나는 들리지 않아요. 들린다 해도 대답은 못해요. 말을 듣거나 대답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요. 그건 왜요? 그걸 모른단 말이요? 그게 바로 정렬이라는 거요. 문이 열렸다. 바닷소리가 카페 안으로 다시 쏟아져 들어왔다. 손발이 얼고 있었다. 나는 외투로 몸을 감싸고 구석으로 깊이 몸을 웅크렸다. 그 순간의 행복을 음미했다. 어디로 간담? 여기선 그럭저럭 지내긴 좋은데 이 행복이 오래 계속되면 좋으련만 이렇게 생각하며 앞에선 사나이를 자세히 뜯어보았다. 그는 깊은 느낌을 주는 작고 둥근 검은 눈동자와 핏발이선 눈으로 나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그 눈은 내 피부를 뚫고 속까지 훑어보는 듯했다. 그래서요? 얘기를 계속해보세요. 내가 말했다. 그만합시다. 담배나 한 대 주시려우. 조르바는 앙상한 어깨를 들었다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담배 한 대를 그에게 주자 그는 호주머니에서 부시또를 꺼내 불을 붙였다. 그러고는 흡족한 듯 눈을 감았다. 결혼은 하셨습니까? 나는 뭐 남자도 아니란 말이오? 그는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남자로도 안 보이오? 눈이 멀었지. 나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처럼 나도 시궁창에 대가리를 박았던 겁니다. 결혼했지요. 줄곤 내리막길을 걸었습죠. 가장이 되고 집을 짓고 말썽꾸러기 아이들을 낳고 하지만 이 산투르가 있다는데 감사했지. 산투르 덕분에 근심 걱정을 잊으셨던 게로군요. 이보시오. 댁은 연주할 수 있는 악기도 없어 보이는데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집구석에 들어가면 온통 근심거리요. 마누라도 자식도 뭘 먹지? 뭘 입어야 하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제 얘기를 그래서야 산투르를 켤 수가 없소.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선 환경이 좋아야 한다오. 마음이 깨끗해야 산투르를 켜지. 마누라가 한마디로 족할 걸 열마디로 잔소리를 늘어놓는데 어떻게 산투르를 켠단 말이오. 자식들이 배고프다고 빽빽대는데 악기를 켤 수나 있겠소? 산투르를 켜려면 온갖 정성을 거기에만 쏟아야 하는 거요. 아시겠소? 나는 이제야 알았다. 조르바는 내가 오랫동안 찾아다녔어도 만나지 못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펄떡펄떡 뛰는 심장과 푸짐한 말을 쏟아내는 커다란 입과 위대한 야성의 정신을 가진 사람. 모태인 돼지에서 아직 탯줄이 채 떨어지지 않은 사나이였다. 언어, 예술, 사랑, 순수, 정렬의 의미가 막 노동꾼의 입에서 나온 가장 단순한 언어로 내게 전달되었다. 나는 그의 손을 쳐다보았다. 곡괭이를 쥘 수도 있고 산투르를 다룰 수도 있는 손은 구둔살이 박여 터지고 일그러진 데다 힘줄이 솟아나 있었다. 그는 마치 여자 옷이라도 벗기는 것처럼 다정하고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끌러 세월이 묻어있는 산투르를 꺼냈다. 산투르에는 여러 개의 줄이 달렸는데 줄 끝에는 노스의 상아 붉은 비단으로 된 술장식이 매달려 있었다. 그는 큰 손으로 마치 여자를 애모하듯 조심스럽고 정열적으로 쓰다듬고는 줄을 골랐다. 그러다가 큼직한 손으로 사랑하는 여자가 감기라도 걸릴세라 옷을 입히듯 산투르를 다시 보자기로 쌌다. 이게 내 산투르요.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의자 위에 놓으며 그가 말했다. 나는 조르바의 품 안으로 뛰어들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다. 조르바 우리 이야기는 끝났어요. 나와 함께 갑시다. 크레타 섬에 갈탄 광산 하나가 있어요. 당신은 인부들을 감독하면 됩니다. 저녁이면 다리를 뻗고 앉아 먹고 마십시다. 내겐 아내도 아이들도 강아지도 없어요. 그때 당신은 산투르를 켜도 좋고요. 그럴 기분이 생긴다면 아시겠소? 마음이 내키면 말이요. 일은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하죠. 거기서는 당신이 내 주인이니 말이요. 하지만 산투르 말인데 그건 좀 다른 문제요. 산투르는 짐승이요. 짐승에게는 자유가 있어야 하지요. 제인 베키코 하시피코 펜토 잘리도 출 수 있었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분명히 말해두겠소. 마음이 내켜야 하오. 이 점은 확실하게 해둡시다. 만일 당신이 나한테 연주를 강요하면 그땐 끝장이요. 결국 당신은 내가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라 이 말이요. 인간이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유라는 거요. 나는 럼주 한 잔을 더 시켰다. 두 잔 가져와. 조르바가 외쳤다. 당신도 한 잔을 들어야 건배를 할 게 아니겠소. 세비어술과 럼주는 어울리지 않거든. 당신도 럼주를 마셔야 우리 우리 계약이 효력을 갖는 거요.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날은 이미 환하게 밝았다. 배는 고동을 울리고 내 짐을 실은 거룩배 사공에 손짓했다. 신의 가오가 있기를 자 갑시다. 내가 일어섬 소리쳤다. 신뿐만 아니라 악마도 조르바가 태연하게 덧붙였다. 그는 몸을 굽혀 산투르를 옆구리에 끼고 문을 열고 앞서 걸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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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